이사야 60장 네 눈을 들어 주위를 둘러보아라 사람들이 모여 너에게로 오고 있다 멀리서부터 네 아들과 딸들이 함께 올 것이다 그들을 보는 네 얼굴이 기쁨으로 빛날 것이며 흥분한 네 마음이 즐거움으로 가득 찰 것이다 바다 건너편 나라들의 재물이 너에게로 오며 민족들의 재물이 너에게로 올 것이다 낙타 때가 네 땅을 덮을 것이며 어린 낙타들이 미디안과 에바에서 올 것이다 사람들이 스바에서 금과 향을 가져오고 여호와께 찬양의 노래를 부를 것이다 게달의 모든 양떼가 다 네 것이 되며 너바요새의 순냥들이 너에게로 올 것이다 그것들이 내 재단 위에 받을 만한 재물이 될 것이다 내가 내 아름다운 성전을 더 아름답게 할 것이다 구름대처럼 너에게로 몰려드는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 자기 보금자리를 찾아 날아오는 비둘기처럼 몰려오는 이들이 누구인가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이 나를 기다린다 다시스의 배들이 먼 곳에서 네 자네들을 데리고 가장 먼저 은과 금을 싣고 온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며 너를 위해 놀라운 일을 하신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섬기려고 온다 예루살렘아 외국 사람들이 네 성벽을 쌓으며 그들의 왕이 너를 섬길 것이다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너에게 자비를 베풀고 너를 위로해 주겠다 네 성문이 언제나 열려 있어서 밤낮으로 닫히지 않을 것이다 그리하여 나라들이 그 재물을 너에게로 가져오며 그 왕들이 그것들을 가지고 내게로 나아올 것이다 너를 섬기지 않는 민족과 나라는 망할 것이다 그런 나라는 완전히 폐허가 될 것이다 레버논의 큰 나무들 곧 소나무와 전나무와 회양목이 너에게로 올 것이다 네가 이 나무들로 내 성전을 아름답게 만들 것이다 내가 네 발 둘 곳을 영화롭게 하겠다 너를 해지던 사람들이 너에게 와서 절할 것이며 너를 미워하던 사람들이 네 발 앞에 엎드릴 것이다 그들이 너를 이스라엘에 거룩하신 분의 성 시온이라 부를 것이다 네가 전에는 버림을 받고 미움을 받아 지나 다니는 사람마저 없었으나 이제부터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겠다 영원히 행복한 곳이 되게 하겠다 아기가 어머니 젖을 빨듯이 네가 민족들에게서 필요한 것을 얻어낼 것이다 네가 왕들의 젖을 빨며 자랄 것이다 그때 네가 나 여호와가 너를 구원하고 야곱의 전능한 하나님이 너를 지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노쇠 대신 너에게 금을 가져오며 쇠 대신 은을 가져오겠다 나무 대신 노쇠를 가져오고 돌 대신 쇠를 가져오겠다 너에 대한 심판을 평화로 바꾸겠다 너는 정의로운 다스림을 받을 것이다 네 땅에 다시는 폭력이 없을 것이며 네 땅이 파괴되거나 망하지도 않을 것이다 구원이 성벽처럼 너를 둘러쌀 것이며 그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입술에는 찬양이 흘러넘칠 것이다 더 이상 해가 낮을 밝히는 빛이 되지 않을 것이며 더 이상 달이 밤을 밝히는 빛이 되지 않을 것이다 나 여호와가 영원토록 네 빛이 될 것이며 네 영광이 될 것이다 나 여호와가 영원히 네 빛이 되고 네 슬퍼하는 날이 끝날 것이므로 네 해가 다시는 지지 않고 네 달이 다시는 어두워지지 않을 것이다 네 모든 백성이 의로운 백성이 되고 영원히 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들은 내가 심은 나무다 내가 내 영광을 나타내려고 내 손으로 그들을 지었다 가장 작은 집안이 큰 족속을 이루고 너의 가운데 가장 보잘것 없는 사람이 큰 나라를 이룰 것이다 나는 여호와다 때가 되면 내가 서둘러 이 모든 일을 이루겠다